어서오세요 조심하세요 야, 호텔 예약했어요? 괜찮아요 중요해요 용건 있으면 언제라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A, B, C 빌딩 어느 곳? 못합니다 만치하게 되었네 그럼 또 봐요 맛있는 떡볶이는 어떠세요? 얼마예요? 2,000원입니다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희 떡볶이가 맛있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나요? 면 넣을까요? 부탁합니다 여기 라볶이입니다 면 자를까요? 면 자를까요? 괜찮아요 1,000원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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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랑 그럼 다음에 안녕하세요 4만원 4만원 네,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예 맥주 좋아해요 저도요 맥주 맛있어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거 좋아해요 맛있겠다 매일 먹어요 그럼 다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야 2만원 2만원 네,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야 또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. 저는 차익령입니다. 이거 얼마예요? 3만 원 정도. 대단하네요. 정답입니다. 또 만나요? 네. 깎아 드릴게요. 넣으세요. 네. 깎아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맥주 주세요. 알겠어요. 설렁탕 어떠세요? 설렁탕 주세요. 맛있어요. 배추김치 서비스해요. 또 불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메뉴. 메뉴. 네,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기다리고 있겠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백정화입니다. 추천해요. 추천해요. 매우 좋네요. 백정화입니다. 백화점에서 샀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3만원. 3만원. 네, 그래요. 그럼 또 봐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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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음. 갓에 입고ention reasonable. 과장을 했겠지요? 다음 veces 한방 Journalist도 맞습니다. 7만원ons로 들었으면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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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에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메뉴. 메뉴. 네, 그래요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